우글래동은 꾸리 중에서도 꾸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주던 물래동의 영광을 철공인 여러분이 함께 다시 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시작합니다. 일본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보고 다음에 꼭 참석을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밀한 평일을 깎아서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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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